공 공 공 공 하나 둘 셋 넷 다가가 있어요 공 공 공 공 공 둘 셋 넷 다가가야겠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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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저도 하셨던 영상을 보면서 어디를 정확하게 해야 될까 구궁이 사실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궁의 감이 아주 아주... 아주... 답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간격을 맞추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제 풀어지게 되거든요. 이 간격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렇지. 어? 어? 왜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은 못했었지만 장구를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장구가 조금 떨어져야 아마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잡으시고 궁부터 하겠습니다. 궁부터 시작! 시작! 골! 넷! 넷! 고고! 계속! 저도 군만라! 나를 너무 움직여줘. 수고해져! 울려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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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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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locks 저는 지금 골을 많이 많이 끌어오 수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고우 함성성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랑 지켜. 일단 하시고 있습니다, 샤넬. 자, 일단 4번까지, 4번까지만 가보시죠. 안 지켜, 4번에, 잘 지켜. 천재인데?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3번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 시작. 네,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이렇게 길러주시면 돼요. 안 시켜줘서. 아니, 뭐 안 시켜줘서는 길이 없죠. 뭐 뛰으러서 편 먹기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얼렁, 얼렁, 얼렁. 바슬만 갖고, 중구영장을 할 수가 없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있어요? 어? 그리고 나갑니다. 바슬로 하면서 계속 중첩해서 나갑니다. 예, 뭔가 한번 변화하자. 하자는. 아, 제일 그래도 이제 입문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 그러니까 지방보다도 이제 가장 좋은 게 한 판째로 가장 간단하게 짜여있는 판재가 영남농화입니다. 영남농화. 영남농화에서 어, 길문학을 이제 오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문학이 조금, 이제 제일, 장단 하나로만 그냥 승부를 보시면 되요. 장단 하나로 승부를 보시면 되는데, 승부를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빨라질 수 있을 때까지 빨라지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확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구낙 한 장단 하고 이만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 네 번째는 이만큼. 그러니까, 한 장단이 끝날수록 장단이 척척척척 빨라집니다. 물론, 꽹과리하고 북지흥을 같이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구낙 하나만 열심히, 그러니까 정말 막 빨라질 수 있을 때까지 빨라지면, 사실 그거 하나로도 정말, 소위 말하는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갑니다. 자, 조금 길어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이, 그냥 입소리, 입소리 장단으로 틀리세요. 제가 나중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이거 하나, 여섯 장단을 이거 하나 치시면 됩니다. 덤따쿵따쿵. 이걸 치시면 됩니다. 덤따쿵따쿵. 자, 덤따쿵따쿵. 이렇게 딱딱. 스탑한 통화에다. 덤따쿵따쿵. 덤따쿵따쿵. 덤따쿵, 덤따쿵. 덤따쿵 춤도ș 땘요, 덤따쿵따쿵. 이문우의 연애 сделал ㅣ재 Clan. 덤따쿵따쿵, 덤따쿵따쿵, 덤따쿵따쿵. 덤따쿵따쿵, 덤따쿵따쿵. 그렇죠. 자 이것만 쳐보겠습니다. 집전은 덩따쿵딱만 넣었다 덩하고 따고 딱만 넣었다 준비 준비 덩따쿵따쿵 덩따쿵딱 덩따쿵따쿵 시작 여기서 악센서는 무조건 첫번째 아래 덩에만 무조건 크게 치시고 뒤는 정말 작게 치셔도 아주 극단적으로 작게 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준비 해볼게요 덩딱쿵딱 시작 여섯번 다시 시작 여섯번 하고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덩따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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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다시요 더 두 번 중간 가락만 먼저 할게요 덩따쿵따쿵따쿵 덩따쿵따쿵 다시요 입소리 시작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그거 한 번이에요 그거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락이 나오고 마지막에 더 하나만 치면 길게 긁으라고 다시 덩따쿵따쿵 덩따쿵따쿵 덩따쿵 덩따쿵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휴 참지 참지 자 그러면 다 나갑시다 여러분 일단 하고 다음주에 복습하면 되니까요 자 보세요 덩따쿵따쿵덩 그 덩 덩따따쿵따쿵덩 이렇게 됩니다 덩따따쿵따쿵덩 덩따쿵따쿵덩 덩따쿵따쿵덩 여기까지 시작 덩따쿵따쿵덩 덩따따쿵따쿵덩 덩과 덩쌍이 조금 당겨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덩따쿵따쿵덩 이게 오르르 가면 안 돼요 덩따쿵따쿵덩 덩따따쿵따쿵덩 다음에는 동동동 내가 다 해볼께요 disappoint 다시 이 세트를 점점점점점점 빨리 가시면 그때부터 경험하시게 될겁니다. 어느정도까지 빨라질건지 나와도 되요. 나중에 덩따쿵따쿵이 바쁘기 때문에 이걸 안할수 있어요. 입소리로 먼저 덩따쿵따쿵덩 덩따쿵따쿵덩 덩ome 등으로 삼자 덩덩 덩 자! 그러면 중간으로 나눴어요 덩따쿵따쿵 6번 하셨다 치고 덩따쿵따쿵덩부터 시작! 덩따쿵따쿵덩 덩따쿵따쿵덩 덩 shown 바로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덩따쿵따쿵덩따쿵딱 이런 식으로 시작! 3, 2, 3, 2.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동세원 다시 점점 동세원 동세원 다시 점점 동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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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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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달거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진모리 쌍진풀이 라고 얘기해요. 영남동학에서는 쌍진풀이가 한 7, 8개지 나옵니다. 고어즈고 편어가 많아요. 영남동학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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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